너구려를. 이거. 이거 4번 어려워요. 김치 뭐 이런 쪽 같아요, 김치. 4번. 진. 4번이 진. 청바지요? 네, 네. 매운맛. 매운맛 청바지 라면으로 하셨고. 둘 다 똑같고요. 여기는 김치 쪽이다. 하나, 둘. 셋. 뭐야? 반전이죠. 이거는 반전이에요. 잠깐만. 이건 반전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매운라면을 가장 오래 1등을 했던. 이게? 네. 그렇구나. 자, 5 갑니다, 5. 저는 5를 청바지로 봤습니다. 청바지 가고요, 그다음에. 저도 청바지 써놨었어요, 5. 청바지 순한 맛. 저는. 어! 무파마. 무사마, 무사마. 무사마. 무사마로 가요? 약간 있어, 그런데. 무사마. 이걸 무사마로 간다고요? 네. 그런데 이게 약간 파 맛이 좀 있어요. 그럼 무사마라고 하고 이쪽은? 청바지예요. 청바지 순한 맛. 하나, 둘. 무사마. 너무 무사마. 무사마는 대박이다. 무사마는 대박이야. 무사마 어떻게 해. 삼아. 우와. 이거 진짜. 두 개 갈까요? 사실은. 얘 뭐죠, 그럼? 얘 너구려입니다. 너구려. 저는 청바지로 갈게요. 괜히 청바지 말고. 하나는 걸리자. 저도 청바지 갈게요. 청바지 매운맛. 청바지 매운맛 2명. 너구려. 너구려. 확실한 거 같아요. 그래요? 하나, 둘. 너구려. 우와. 무사마의 너구려를 맞췄어요. 막이다. 막이다. 이거는 누가 인정해야 된다. 저는 7번을 너구려로 봤어요. 7번이 너구려다. 틀렸네요, 그렇죠? 틀렸어요. 스땡. 스땡. 약간 이게 밥만 하면 돼. 간식, 간식. 같은 생각입니다. 과자. 하나, 둘, 셋. 스피면. 대단합니다. 이 정도만 돼도 대단하다. 자, 이제 8번. 8번 매워서. 갭. 갭. 저는 덥다. 열? 열? 네. 청바지라니까. 이게 청바지입니까? 그래요? 이게 청바지. 그럼요. 청바지 매운맛입니까, 이게? 그럼요. 명확하게 지금 주장하시는데. 이거는 확실합니까? 거의 다 맞히시잖아요, 그런데. 다 맞혔잖아요, 지금. 하나, 둘. 와. 청바지였어요. 청바지 매운맛. 4번. 야, 김종면 최선이다. 나이다. 마지막 9번은. 저 9번을 매운으로 봤었어요. 아, 그래요? 매운으로 갔었고, S. S로 가고. 저는 틈땡으로 갔었고. 니치마켓. 네. 열이 나지 않습니까? 어머. 히트. 그렇죠. 두 개 빼고 다 맞히시죠? 여기에 열 자가 나오면 끝이에요. 하나. 둘. 둘. 우와. 되게 헷갈린 것 빼고 다 맞히신 거잖아. 우와. 너구려 빼고 다 맞힌 거예요. 고수를 만났거든요.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평배하라. 평평한다. 설정했습니다. 김종면 입증. 한옥지씨 3개. 한옥지씨 3개.